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생명과학 알썰심작 3탄 기출학습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질문할게요. 기출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캐스트도 영상 많이 찍어 보시니까 힌트 좀 줘봐요. 반복, 와 엄청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얼마나 반복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모호하다. 왜? 기출문제 중에 모든 문제를 반복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니까 모든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샘이 생각하는 회독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렇게 생각해. 강사가 만든 어떤 변형문제가 수록되는 어떤 문제집이 있어. 샘 교재라면 자료분석의 기술, 로직엔제, 철철실모 이런 자체 교재 또는 기출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회독한다는 것의 가장 취지는 뭐냐? 그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회독을 하라는 거지. 근데 너무 의미 없는 문제까지 회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런 측면에서 기출학습법을 피디님이 힌트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샘이 한번 준비한 걸 설명해 보도록 할게. 어느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부분은 나와 스타일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야. 결국 자기 주관으로 자기의 계획하에 자기가 결정해서 잘 하시면 돼. 어떤 방법이든 난 그렇게 생각해. 무식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 그런 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 어떤 방법을 하시든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소개 성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지. 한번 시작해 볼게. 기출학습을 할 때 나는 기출문제를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노벨을 전제로 해볼게. 여기 노벨가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노벨하면 대단원 이론 강의를 수강 후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좋다. EBS 기준으로 생명과학원은 총 5개의 대단원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대단원이 각각 쪼개져서 12개의 소단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소단원마다 이론을 강의를 듣고 소단원별로 문제를 풀다 오면 기출문제는 좀 답답하게 안 풀리는 문제가 덜어 있어.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범위를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는 단원 연계가 돼서 출제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인 거지. 기출문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단원을 끝낸 다음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셔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도 1단계 시험장처럼 스스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강의 틀어놓고 강사가 풀어주는 거 그냥 들으면서 어 그렇구나 이해 위주로 난 뭐 이해했으니까 된 거야. 이거는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거지. 시험장에서처럼 스스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처럼이라는 거는 스스로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처럼 급하게 빨리 풀어봐야 돼. 그래야 본인의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문제를 읽는 속도라든지 실수가 어디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지를 발생할 수도 있는 건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채점하시면 안 되고요. 2단계 채점 전 다시 분석하면서 풀어보는 거야. 시험장에서처럼 문제를 풀고 나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식 살아왔던 방식의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몇 강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 강의 몇 개 들은 걸로 나의 사고의 과정이 교정이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 특히나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채화가 덜 된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시험장처럼 스스로 문제를 풀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실제 그대로 적용해 보라는 거고 그리고 바로 채점하지 말고 채점 전에 다시 한 번 차분히 그 문제를 분석한다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꼼꼼하게 시간 구해받지 말고 풀어보라는 거야. 내가 혹시 시험장에서처럼 풀었을 때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가. 그리고 나서 3단계 채점을 해보셔야 돼. 내가 2단계까지 거쳐봤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면 나의 사고의 과정에 교정할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거야. 그걸 문제 근처나 또는 본인의 오답 노트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메모해 둬야 돼. 그래서 사고의 교정,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자주 살펴봐야 하는 거야. 매주 매주 누적해서. 그런데 맞췄어. 그러면 이 문제, 이 유형, 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스타일이 맞는 거니까 확신을 갖고 다음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꼭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해의 시작 단계에서 주로 푸는 게 기출문제 선생님의 기출학습법이라고 했지만 문제를 맨 처음 푸실 때는 문제를 시험장에서처럼 비슷한 속도로 푸셔야 돼. 그리고 바로 채점하지 말고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정독하면서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채점한 다음 틀렸다면 나의 사고에 교정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누적해서 계속 자주 보시고 맞았다면 자신을 믿고 꾸준히 일관된 방식으로 그 방식을 취해서 푸시면 된다는 거지. 이제 단원별로 학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볼게요. 이게 기출문제 학습법이라고 해서 단원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얘기도 있지만 단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단원에 따라 기출문제를 회독을 안 해도 되는 단원도 있고 회독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 명의 강사에 문제만 풀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강사들의 여러 콘텐츠를 많이 봐줘야 되는 그런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단원을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생명과학의 이해는 생물의 특성, 바이러스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라는 소주제별로 나누어져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범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신념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하면서 개념 세 있는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EBS 문제 푸시고 샘 컨텐츠를 따라가는 친구들이라면 RGB 기본 문항 모의고사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돼. 그리고 RGB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전문항 모의고사라든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기본 문항 1단원처럼 기본 문항 중에서도 암경, 시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이런 복습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계속 시험장에서 실수로 틀려. 문제로서도 계속 꾸준히 풀이를 해줘야 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속도감이 기본 문항은 되게 중요하거든. 어려운 문항을 위해 기본 문항 쪽에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단원 사람이 물질대사는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대사 건강 이 파트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1단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단원과 성격이 비슷해. 기출문제 범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신용 출제 가능성이 희박해요. 더러 새로운 자료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EBS에서 발췌가 되고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는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 이것도 개념, 기출 그리고 EBS 해결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전이 될 텐데 뭐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간에 RGB 즉 기본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 총 16개가 한 세트입니다. RGB 시즌1, 시즌2를 진행하면서 총 60세트에요. 60회. 이걸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1단원, 2단원은 한 명의 강사에 컨텐츠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여러 강사 거를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워낙 쉽게 나오니까. 그 다음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죠. 자극의 전달, 신경계항상성, 방어작용 총 4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 색깔로 입혀는 자극의 전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극의 전달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자료 분석과 근육 자료 분석이 있는데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막전이가 뭔지 모르죠. 당연히. 근육은 뭐 일상생활의 소리가 쓰는 용어니까 괜찮지만 근데 이게 유전 다음으로 학생들이 부담스러우는 수학적 계산 또는 경우의 수 따지는 다소 어려운 중킬러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전이가 근육은 난이도는 중킬러급입니다. 고3 기준이에요. 난이도는. 신경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샘의 개념 강좌에는 이론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석과 앞으로 문제풀이에 필요한 스킬과 논리를 총정해주는 킬로로직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킬로로직을 수강하신 다음에 기출 공부를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마음이 조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선별해서 강사의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주려고 하는 거야.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는 강사의 풀이법을 배운 다음에 그 풀이법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더 좋아. 그리고 나서 기출 다음에 EBS 하시고 그 다음 RGB에 RGB가 기본 문항 모의고사 16개가 한 세트인 거 기본 문항이라고 하지만 기본 문항은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기본 문항 중에서 14개는 진짜 쉽다고 느껴질 만한 것들이지만 두 개 정도는 자료에서 막전의 근육이라는 중킬러가 포함되어 있거든. 쌤은 그래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 16문항을 막전의 근육 저 두 개를 포함시켜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항 모의고사로 지속적인 관리해 주시면서 시즌 1, 2 포함된 거니까 총 60회입니다. 그리고 자분기, 로지겐제, 철철실모 그리고 이 막전의 근육은 신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타강사의 실모나 또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학원 중에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는 대학생들이 만든 질 좋은 모의고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는 게 좋아. 막전의 근육 쪽은. 신경계, 중추신경, 말추신경, 혼합형으로 출제되는 경우 이 두 개를 섞어서 내는 경우. 기출문제 범위에서 주로 출제됩니다. 신형 출제 가능성이 조금 존재해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신형은. 그래서 개념, 기출, EBS, RGB, 로지겐제, 철철실모 그래서 이 신경계도 한 명의 강사의 커리만 따라도 충분히 수능에서 맞추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항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호르몬은 어떻더라. 그리고 나서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삼탑 조절이라는 주제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한 명의 강사를 커리를 따라가도 충분하다. 방어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체, 면역체계, 혈액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명의 강사의 커리를 따라가면 큰 지장 없이 맞출 수가 있어요. 이제 유전입니다. 유전은 정말 어려워요. 서서히 실력이 늘고 서서히 점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유전이야. 유전은 고3 기준으로 하면 10개월을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N수생 기준으로 하면 8개월을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정말 지독한 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레벨인지 모르지만 또 과거에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앞으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든 유전 부분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연간컬이나 각종 캐스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전은 1단원부터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하면 유전을 버리는 개수가 형격하게 줄어듭니다. 보통 유전을 고3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시기가 3월 빠르면 좀 늦으면 5월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이 끝나면 학생들이 뭘 고민하냐 QN에 뭘 질문하느냐 수강평에 뭘 질문하느냐 형강에서 뭘 질문하느냐 쌤 저는 유전에서 뭘 버릴까요? 가계도와 돌연변을 버릴까요? 가계도 돌연변이 다인자정에 뭘 버릴까요? 버릴 걸 고민한다고. 마음이 아파. 기분도 좀 별로 안 좋고 나는 지금 오늘 가계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가계도를 버릴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정말 좀 그렇지 않을까? 학생도 참 답답하지만 강의라는 강사도 참 기분이 그래요. 유전을 모두 완벽하게 맞추면 좋겠지만 현행 출제되는 평가원 스타일은 우리가 유전을 모두 맞출 수 있게끔 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쌤은 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유전을 1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고 쌤도 1월부터 유전을 업로드를 해. 현장 강의도 유전부터 해. MDC 기출분석 쌤이 이제 12월 달에 촬영 들어가게 되면 MDC도 유전 단어부터 업로드를 할 거야. 그런 취지야. 쌤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유전에 대해선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거든.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유전을 완벽하게 대비하자가 아니라 현재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기조에 우리가 잘 따라가자. 너무 늦지 않게 잘 따라가자. 그래서 완벽한 풀이가 아니라 수험생답게 60-70%만 문제 풀이를 구현해도 사실 정답은 맞출 수 있거든요. 강사처럼 100%, 120% 그런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지 않아도 돼. 강사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한 풀이인 거지 실전적인 풀이라고 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유전정보와 염색체 여기에 세포분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배우시게 될 분들은 세포분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총 3개의 소단원입니다. 유전정보와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유전의 용어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출제되는 난이도는 쉽지 않아요. 기본 문항, 중킬러, 킬러, 골고루 평균 3문제가 출제돼요. 꽤 많이 나오죠. 신형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샘컬을 듣는 분들은 개념 강좌, 철철 개념 강좌의 킬로로직을 반드시 수강한 다음 기초 문제 풀이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EBS, 그리고 RGB의 기본 문항이나 중킬러 포함되어 있고요. 만점 시퀀스는 고난도 유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포기하는 유전에서 고난도 4문제가 있어. 세포분열종에서 한 문제 사람의 유전의 형질교배 그리고 가계도, 그리고 돌연변이 이 4문제를 많이 포기하거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빨리 시작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만점 시퀀스는 고난도 유전 4문제가 한 세트가 되어 총 60회입니다. 60회. 5개월 과정으로 꾸준히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샘컬이 따르신 분들은 잡은기 로지겐제 철철 실모. 근데 이게 신념이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선생님의 실모나 다른 학원의 실모를 활용해 보는 게 좋아. 사람의 유전, 형질교배와 가계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두 개 모두 출제가 되고요. 형질교배 문제, 가계도 문제 모두 킬러입니다. 신념 출제 가능성 높고 킬러 로직, 스킬 올리 한 다음에 기출 풀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점 시퀀스 활용해 주시고 잡은기 로직 엔지의 철철 실모 다른 선생님 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아. 돌연변인은 구조 이상, 수 이상 이 두 가지가 섞인 혼합형 다 킬러입니다. 유전병원 작년 수능, 2022 수능 같은 경우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한두 문제. 킬러입니다. 신념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킬러 로직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 학습 들어가시고 EBS 만점 시퀀스, 잡은기 로직 엔지의 철철 실모. 이 분 같은 경우에 킬러는 다른 선생님 것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5단은 생태계와 상호작용은 생태계 구성과 기능,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생물의 다양성. 이 부분은 난이도가 쉬워요. 쉬운데 1, 2단원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나오게 돼. 한 문제 정도가. 총 3문제 나오거든. 평균. 기출문제 범위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신념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그건 EBS에서 주로 출제가 돼. 그래서 EBS 교재를 봐주는 게 좋아. 물론 쌩과 같은 강사들이 EBS 자료를 반영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하고 모의고사를 제작하지만 RGB 모의고사 이용을 해 주시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5단은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의 강사의 커리만 따라도 수능에서 맞추는 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생명과학 알쓸신자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질문 많이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유전학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쌤이 연간컬이나 개념 OT나 간간히 유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딱 한 방에 유전학습법으로 영상을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다음 알쓸신자 4탄은 유전학습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